도치 강조 생략 페이지 78페이지 인가요? 78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도치 강조 생략. 독해할 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이 바로 도치 생략된 부분. 특히 도치가 되어 있으면 독해가 하다가 해석이 막히는 경우가 많죠. 몇가지 원칙은 간단하지만 이게 문장에 적용이 되었을 때 굉장히 어렵죠. 일단 해석이 안 되어버리기 때문에 해석이 일단 안되면 도치인지 아닌지를 도치인지 알면 해석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데 도치가 되었을 때도 원칙이 어떻게 도치가 되는지를 원칙을 알면 해석이 좀 더 정확하고 쉽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치라고 하는 말은 정치. 원래 위치 되어져야 될 것들이 바르게 위치 되어져 있는 건 정치고 도치할 때 이 도차는 뒤집힐 도자죠. 전도되었다 할 때 그 도예요. 그래서 위치가 전도되어 있다. 원래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보어, 수식어 이렇게 정치, 정확하게 위치되어진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이 위치가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도치가 되어지는 이유가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부정어의 도치입니다. 부정어, 부정어. 나시나 네버나 뭐 이런 부정어가 도치될 때 이걸 먼저 해놓고 봅시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거니까요. 가장 흔하게 나옵니다. 자 이때 little도 부정어의 범위에 들어간다. little은 원래 형용서를 쓰면 적은 이란 뜻이지만요. 거의 뭐 뭐 하지 않는 이라고 하는 부정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문장은 I little imagined. 나는 거의 상상해 본 적이 없어. that yeah 라고 하는 사실을. 그 남자가 실패할 거라는 걸 나는 상상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할 때 이 little이 부정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little을 앞으로 보내면 그러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는데 주어가 희죠. 주어가 I고 동사가 imagined. 그러면 imagined I 이렇게 되나요 선생님?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죠. 이 imagine이라고 하는 단어를 둘로 나눠서 조동사 파트를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실. 이 imagine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형이죠. 과거를 나타내는 조동사 did와 의미를 나타내는 imagine, 상상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 합해져서 imagined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did를 앞으로 보내서 did I imagine, did 주어 동사의 원형의 형태로 되는 것이죠. 일반 동사를 이렇게 도치를 할 때는 주어 동사를 찢어가지고 도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여기 나왔죠. 부정 조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 이 어순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조동사 주어 동사의 어순. 이런 게 여기도 이렇게 봅시다. Not until I talked to him. 내가 그 남자랑 이야기하고 난 후에 Did I know he was homesick? 그가 homesick. 향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원래 not until이 문장의 다른 곳에 뒤에 있었어요. 원래 not until은 뭔가 할 때까지는 아니다. 이런 표현인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세요. after로 해석하세요. not until은 뭔가 할 때까지는 아니다. 이 말은 뭔가한 후에는 맞다. 이런 뜻이니까 not until이 나오면 독해할 때는 뭔가한 후에 그래서 I talked to him. 내가 그 남자랑 이야기한 후에 그 다음에 did 원래는 이 문장은 I knew 이런 문장이었어요. 나는 그가 homesick이라는 것을 몰랐다. 뭔가 할 때까지는 이게 나누면 좀 복잡하니까 쓰진 않을게요. 그런데 이 new라고 하는 동사가 did you know 동사의 원형으로 아까처럼 나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얘가 앞으로 나가니까 이 전체가 not until I talked to him. 그가 그 남자에게 말을 하기 전까지는 뭔가가 아니었다라는 이게 앞으로 나가니까 I knew가 did I know로 바뀌는 거예요. not only a but also be A 뿐만 아니라 B도 해서 그 남자는 그림을 그릴 뿐만 아니라 소설도 쓰고 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not only가 앞으로 나가니까 he draws 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이게 그는 그립니다. 여기도 라이트에 S가 붙은 것처럼 여기는 원래는 he draws 그는 그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는데 이 draw를 갖다가 3인칭 단수인 does와 draw 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does he draw 이렇게 not only가 부정어잖아요. 앞으로 나가니까 주어동사가 도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명한 no sooner than이나 hardly when scarce when before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표현은 웜 무엇 하자마자 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구문에서 나온 건데요. no sooner had I call 원래는 I head call head pp니까 근데 head pp 할 때 head가 조동사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때는 뭘 나누고 할 것 없이 head만 앞으로 보내주면 되죠. 다른 것들은 draw 하면 이것을 단어가 하나니까 does 하고 draw로 나누고 imagine 하면 단어가 하나니까 did 하고 imagine으로 나눠서 did를 앞으로 보내는데 여기는 head called 라고 하는 head pp 완료죠. 이때는 head가 조동사 역할을 하니까 head만 앞으로 보내주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had I called 내가 그녀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그녀가 내 앞에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건 해석도 되게 중요합니다. hardly had he alive 그가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걸 직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hardly when no sooner than scarce when before 이런 표현을 알아놓고 뭐 뭐 하자마자로 해석하세요. scarce we had she graduate 그녀가 졸업하자마자 he got made 결혼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ad pp일 때는 head로 앞으로 보내고 일반 동사일 때는 did나 does 동사의 원형으로 나누는데 선생님 비동사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비동사일 때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위치만 바뀌면 돼요. 비동사는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only on Monday 월요일에만 모든 티켓이 있습니다. for the musical 여기서는 only on Monday are all tickets for the musical 여기가 비동사 플러스 pp였는데 이게 비동사가 앞으로 이렇게 위치가 됐군요. 비동사 pp 그래서 앞으로 뮤지컬을 위한 모든 티켓이 월요일에만 매진되었습니다. 비동사가 이렇게 앞으로 나갔군요. 이게 주어 동사인데 원래는 all tickets for the concert are sold out only Monday 이런 문장이었겠죠. 근데 저게 부사고가 앞으로 나가니까요. 여기도 보시면 부정어가 앞으로 나가는데 여기는 only 부사절 할 때도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다. 요건 잘 안나오니까 부정어 것만 먼저 합시다. 그리고 부사구 아까 여기 only는 좀 특별한 경우고요. 부사구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바뀔 때에는 명사주어 동사 이렇게 위치가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는 뭘 이렇게 찢거나 나누거나 하지 않고 위치만 바뀐다는 게 중요해요. 대명사주어 그 다음에 명사주어로 나뉘어서요. 자 보세요. down came the snow 눈이 내렸습니다. 원래는 the snow came down 이런 문장이잖아요. down이 근데 부사구 부사가 이렇게 도치가 됐을 때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죠. 눈이 내렸다 할 때 down came the snow 그래서 길을 얼게 만들었다. 명사주어일 때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바뀌죠. first up he stood 자 그런데 대명사주어일 때는 he stood 주어가 동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더 스노우처럼 명사주어일 때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바뀌는데 he처럼 대명사일 때는 주어 동사가 바뀌지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 알아 놓으세요. 좀 이렇게 원칙들이 좀 헷갈리죠. 제일 잘 나오는 것은 부정어 도치고 부정어는 주어 동사가 찢어져서라도 주어 동사가 앞으로 나가는 성질이 있고요. 부사구일 같은 경우엔 두 개로 나뉘어서 명사일 때는 주어 동사가 위치만 바뀌어요. 찢어지지 않고 아까 부정어 쓰면 came이 did come으로 나뉘어가지고 찢어져서 바뀔 텐데 여기는 안 그런단 말이죠. 그냥 위치만 쑥 바꿔놔요. 그런데 이제 대명사주어일 때는 도치되지 않고 여기도 부사구가 only 왠도 여기도 부사구거든요. only가 붙어있을 경우에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바뀐다. 그 다음에 도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칙을 알아 놓고 도케 할 때 써먹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강조할 때 강조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를 이게 사실 it is that 강조 it that 강조 구문하면 조금 혼동의 여지가 있고요. it is that 강조라고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it is 와 that 사이에 강조할 말을 두어서 강조하는 건데요. 짐 짐은 물고기 잡았다. in the pond 어제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이런 말이죠. 이때 짐을 강조하고 싶으면 이제 시제가 과거니까 it was that 해놓고 그 안에다 짐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나머지는 그대로 물고기를 잡은 건 다름 아닌 짐이었어. 라고 하는 거죠. 이때 짐은 사람이고 지혜 동사니까 주격관계 대명사는 후로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디스 데트 강조 구문할 때 어떤 학생이 물어봐요. 선생님 이디스 데트 강조 구문할 때 이 데트는 관계대명사인가요? 접속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들 이디스 데트 강조 구문할 때 이 데트는 관계대명사예요? 접속사예요? 이 같은 경우는 후로 바뀔 수 있으니까 뭐예요? 관계대명사죠. 그럼 관계대명사인가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짐은 잡았다 물고기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죠. 완벽한 문장일 때 데트는 접속사죠. 즉 이디스 데트 강조 구문할 때 이 데트는 관계대명사도 되고요. 접속사도 된다. 상황에 따라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를 볼려면 무얼 보면 돼요? 접속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고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니까 이걸 보면 돼요. 그래서 보면 컷트라고 하는 주어가 없는 문장이 왔을 때는 관계대명사이죠. 이디스 데트 강조 구문 짐이 어제 연못에서 잡은 것은 다름아닌 물고기였지 물고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때는 피시를 강조하고 연못을 강조하는 이렇게 수식업구를 강조하면 관계부사처럼 뒤에 완벽한 문장 이때 데트는 웨어로 쓸 수도 있어요. 이때는 관계부사 역할이죠. 접속사로 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뒤에가 완벽한 문장 여기도 뒤에가 이때 데트는 웨어로 관계부사 웨어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웨어로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다. yesterday는 짐은 잡았다 물고기로 완벽한 문장이죠. 관계부사니까 웨 정도로 시간이니까 바꿔줄 수 있다는 거고 이디스 데트 강조 구문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을 수식어가 됐건 뭐가 됐건 다 집어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를 가지고도 강조 용법이 있죠. you should do it 네가 해야 돼 이것을 갖다가 yourself 하면 네가 직접 해야 돼 라고 하는 당신 네가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죠. 이런 것들을 그냥 읽어보면 나래 그 밖에 다른 누구도 아닌 뭐 이런 표현이군요. 잘 안 나오는 표현인데 나왔으니까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기타 강조 표현 자 두 를 사용한 동사 강조 동사 강조 밑줄 동사를 강조할 때 두 넣으면 돼요. 나 너 사랑한다 I love you죠. 근데 나 너 진짜 사랑해 하면 I do love you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다음에 동사의 원형 과거면 지도 동사의 원형 그래서 이 동사의 원형 자리에요. She did love her grandmother 그녀는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었지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She did love 정말 과거에 사랑했었지 지금 사랑하면 She doesn't love 이렇게 되겠죠. 부정문을 강조할 때 Not at all 전혀 엄마가 아니다 이건 그냥 해석할 줄 알면 되고요. 의문문 할 때 On earth 하면 도대체가 세상에나 뭐 이런 말이에요. What do you think you are doing 네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 생각해 네가 생각해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이런 말이죠. 근데 도대체 너 무슨 생각으로 뭐하고 너 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 라고 할 때는 도대체 세상에나 너는 지금 뭐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할 때는 On earth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런 것들은 구어채적인 표현에서 자주 나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부정어 그 다음에 이제 생략하는 건데요. 생략은 앞에 나온 거 똑같으면 생략해도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있죠. John ate a hamburger John은 햄버거 먹었고 메리도 먹었다. 앞에 있는 거 소세요. 오늘도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라고 했어요. 얼굴 잊어먹을 것 같아서 John ate a hamburger 78페이지입니다. John은 햄버거 먹었어요. 그리고 메리도 메리는 프렌치프라인을 먹었죠. 이때 에이트가 생략이 된 거고 The girls were brave but the boys were not 하면 워낙 brave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사질의 주어동사 분사 구문이었죠. 분사 구문이었죠. He broke his leg 다리가 부러졌다. While he was skiing in Canada 캐나다 에스키 타다가 할 때 주어도 생략하고 분사 구문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략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관해서 알맞은 거 인크라우드 수식어구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명사의 경우에는 주어동사가 도치가 된다라고 했죠. 이게 주어고 얘가 동사 부분이니까 이게 명사죠. 명사 대명사일 경우에는 그냥 정치 그대로 쓰면 되고요. 명사일 경우에는 주어동사가 도치가 된다. Silling or Silling the man Little 이제 이게 부정업구죠. 부정업구 거의 뭐 뭐 하지 않은 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부정업구가 앞으로 나가면 주어동사가 도치가 되는데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시제를 나타내는 디드와 뜻을 나타내는 expect로 나누어가지고 조동사 성격의 디드를 앞으로 보내서 디드 주어동사의 원형의 구문으로 됩니다. Little did I expect 난 난 데티야를 거의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않았었지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It is that 강조금이죠. It is that 강조금은 My sister를 강조하고 이때 동사가 나오니까 이 데티는 관계대명사처럼 후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루머를 퍼뜨린 건 다름 아닌 내 누이였어 이렇게 되겠죠. I will pay the bicycle 내가 자전거 술 했어. 내가 직접 했어.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고요.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은 제기대명사는 생략할 수도 있죠. When S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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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분사구문이죠. When 생략해도 되고요. When seasoning Make sure Seasoning 할 때 이 때 Seasoning은 계절이 아니고 Seasoning 원래 동사로 쓰이면 양념하다 라는 뜻이에요. 양념할 때 반드시 페퍼 사용하는 거 확인해 뭐 이런 표현이죠. Make sure 반드시 뭐 뭐 해 확인해라 이런 표현입니다. Seasoning Seasoning 분사구문 주어동사가 생략이 된 걸로 보죠. 만약에 이거는 쉬운 문제죠. I gave it a birthday gift 이걸 갖다가 강조하는 거죠. 지시에 맞게 I를 강조하면 It was I that 나머지 I를 빼고 나머지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건 한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건 손이 아픈 거지 다른 게 아픈 게 아니니까 지금 한번 풀어보십시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을 CJ에 맞춰서 이 니스나 이 노어스에 집어넣고 나머지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C번부터 보죠. Mary Not any person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Mary가 그 차를 고쳤어 이런 표현이라고 했죠. Mary fixed the car herself 그녀가 직접 고쳤어 제기됨 강조형법 2번은 체크 하나 해놓고 별표 I hardly heard Eugene said bad word to his friend 나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 지각동사 이게 문장의 형식은 이렇게 되죠.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격호 동사의 원형 나오는 거 체크 하나 나는 유진이가 유진이 거의 친구들에게 나쁜 말 한 거 들어본 적이 없어 한데 정말 들어본 적이 없어서 hardly를 앞으로 빼면 동사인 heard 가 나오는데 이 heard 를 강제로 조동사하고 나누어야 된다고 했죠. heard 는 과거형이니까 did하고 동사의 뜻을 나타내는 here 하고 나누어서 허벌들이 did he did I hear 이렇게 나눠주셔야 됩니다. 조동사 have pp나 can hear 이렇게 조동사가 있으면 can만 앞으로 보내면 되지만 여기에는 동사가 일반 동사 하나죠. 이렇게 나눕니다. 엄마 뒤에 나이든 숙녀분과 한 소녀가 있었지 이때 behind my mom 이라고 하는 수식어 굴을 앞으로 보내면 보내게 되면 주어동사가 이렇게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behind my mom 이런 것들이 보통 워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이게 워쓰냐 워냐를 많이 물어봅니다. 사실은 이때는 주어가 뒤에 있는 주어가 맞기 때문에 독수임으로 워을 써야죠. 수일치 문제로도 변형되어서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 ancient people most have felt scared 고대 사람들은 공포를 느꼈음에 틀림없다. when encountering a memory 참 메머들을 만났을 때 분사군문을 encountering 앞에가 그들이 만났을 때 여기 they were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분사군문 할 때는 원래 when을 안 써도 상관없어요. encountering만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when they were encountering 원래 이런 문장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술형은 지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서술형 연습문제를 보도록 하죠. 주어진 철자로 단어로 다시 쓰시오. 여기에서 never not not never 는 같은 뜻입니다. never 강하긴 하지만 not 앞으로 같다 라고 봤을 때 did 동사의 원형이 did 주어 동사의 원형으로 돼서 never did I consider being class president before 나는 반장이죠. 반장 전에는 반장이 될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did 주어 동사의 두 번째 only when 이 있는 이 부분이 문장의 앞으로 갔을 때 원래 수식어 구가 아까 나왔지만 수식어 구 부사 구죠. 부사 구가 앞으로 갔을 때 주어가 이렇게 주어가 명사일 경우에는 파운드를 찢어가지고 주어 동사로 도치를 시키는데 주어가 만약에 희였다 대명사였다면 그냥 정치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only when 앞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뒤에가 did Newton find something new 이렇게 되겠죠. 그가 스펙트럼에 통과하는 지점에 프리즘을 두 번째 프리즘을 놓았을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발견해 냈었다. did 주어 동사의 원형 이렇게 바뀌는 것이 되겠죠. 그대로 쓰고 이 부분만 하면 됩니다. 이 부분 그 다음 자주 나오는 거죠. 모의고사 지문 다른 누구도 아닌 그녀가 하니까 그녀 자신이 직접 강조 용법 아까 나왔던 것과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사랑에 있어서 trust 신뢰가 가장 우선이다 이런 표현이죠. trust 강조하면 it is that 강조 구문 할 때 시재가 이 문장 시재가 현재 시재이기 때문에 it is 하고 that 사이에 trust 를 넣고 나머지 부분도 쓰면 되죠. it is trust that is most important 두 번째도 마찬가지 마지막 시합에서 에이미가 위닝 골 결승 골을 터뜨렸다 결승 골 앞으로 나가면 시재가 과거니까 이때는 it was 하고 데트 사이에다가 the winning 골을 집어넣으면 돼요. it was that 강조 보면 에이미가 득점한 건 마지막 결승 골 이었어 it was the winning 골 tha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품을 살 때 당신은 가격을 꼭 봐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가격 할 때 앞에는 똑같고 여기까지는 똑같고 여기에서 시재가 현재니까 it is 데트 에다가 price 집어넣어서 it is the price that you should look for 네가 꼭 문제는 어렵지 않죠. 다만 부정화할 때 동사를 찢는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별표 하나 쳐 놓으시고 몇몇 정부기관이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욕구를 지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할 때 nor가 앞으로 나가니까요. 몇몇 정부기관들이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할 때 nor가 앞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정부기관 government agents is 가 앞으로 나갔죠. to satisfy your desire 당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기관들이 그들을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것도 역시 아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생략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겠네요. 생략된 것은 they get trapped by them 그래서 they가 생략이 됐거나 아니면 분사 구문에서 you are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 것들은 그리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다음 시간에 올 때 내신 문제 있는 거 여길 한번 풀고 오시면 오시고 채점 까지 하세요.